블랙핑크의 멤버인 지수가 그녀의 청초한 아름다움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2월 25일 지수는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색다른 분위기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녀는 사진과 함께 아름다웠던 아르레서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 속에서 지수는 화이트 컬러의 원피스를 입고 정순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바람에 휩쓸리는 옷과 머리카락은 그녀의 우아하고 우아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미지 원본 보기 지수는 뚜렷한 이목구비로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그녀의 그윽한 눈빛은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한편 최근에는 지수가 개인 레이블 블리수를 설립하여 개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